안녕하세요. 오늘은 물방기를 만나볼 거예요. 오늘 물방기를 저거 어떻게 잡았냐면 돌이 있었는데 거기에 전 그냥 풍덩이가 빠진 줄 알고 잡았는데 물방기였더라고요. 그것도 어떤 물이고요. 한번 이제 꺼내볼게요. 얘가 물방기 부치인지 물방기인지는 아직 잘 안 안되는데 얘는요. 컵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걷어가지고 유인을 해야 돼요. 일단은 물은 담아줄게요. 한 컵, 두 컵. 이제 그만이면 될 것 같아요. 3컵만 할게요. 그러면 이제는 물방기. 오 빨래야. 자, 됐어요. 물방기 부치인 것 같아요. 큰 물방기 부치. 사전에 보니까 물방기 부치였었죠? 네. 얘가. 자세히 한 번만 볼 수 있어요? 네. 네. 풍덩이 같이 생겼네요. 네. 그 바퀴벌레. 물바퀴벌레랑 비슷하죠? 네. 근데 사전에 보니까 물방기 부치라고 되어있었죠? 네. 얘가 계속 이렇게 한 번. 얘가. 얘가. 날아다니기도 하나요? 네. 이제 한 번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네. 어우 너무 빨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. 많이 봤습니다. 얘는. 전화하는데PD. 전화할 Ruins과 Genowin이요. 해결 Państwoёр은 상황이었습니다. 엄청난 복 measures. 화려기용으로. 수분이실 봉은 숙bron으로. Mi혼장에서 lem Chr большой nos이 이 만들 Ralph를 풀어요. 네. 이것들은요원 여러분 댄수입니다.